끌레 다 잡았나? 갑자기 공격을 할 때 침대 좀 쓰겠소 침대 좀 쓰겠소 내가 이 여자 남편 구해다 줬잖아 아까 좀 전에 오픈 유어 퍼스널 스토리지 컨테이너 여기 어딘데 아 내가 이거 안 했나보네 브라도 후드 오브스틸의 기함 프라이든 위에 이십 나 이제 팔라딘 저 댄스 데리고 나니까 닉 지겨운데 조금 지겨워졌어 그렇지 여기 약간 리벳 시티 느낌 나죠 다이아몬드 시티는 메가톤이고 언더 시티는 비슷한 데는 못 잡았어 아직 뭔 소리지 여기가 제 개인 창고군요 퓨전 코어가 있네 아 탄 많은데 계속 나와 탄이 탄이 이 브라더 오브스틸 한번 했더니 탄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얘네들이 탄 엄청 많아 진짜 여기 다 털었거든 내가 이거 턴다고 총 안 쏘겠지 쏘면 안 돼 어 탄 더 주는 폭도 제가 하나 찍었어요 탄이 워낙 문질러 가지고 서바이벌 해서 아 그 다음 체크 더 디텍티브 케이스 이건 그건데 얘 얘 퀸데 디텍티브요 실종자 한 명 찾는 거 이 사람이 우리 대빵입니다 보라더 오구스틸 엘더 맥슨 저희 대빵 자 우리 대빵은 아 진짜 이거 퀘스트가 이게 진짜 헷갈려 어디죠? 다이아몬드 시티 마켓에서 여기 간만에 다이아몬드 시티 가는 여기가 메가톤 같은 곳 이, 이거, 이 간마건 쓰지 마세요 쓰레기입니다 납땡도 거지같이 돼가지고 좋은 사람들은 놀랍한 것들은 헤이, 너는 페이퍼몬드 시티가 있잖아 200년이 old? 너의 성적이야, 응? 여기 경비병 많아서 내가 안 건드린 거야 우리 형사님 사무실 이건가? 마티 몰핀치 케이스 파일 마티 몰핀치 케이스 마티 워스파트 마티 워스파트 마티 워스파트 리슨 투 마리 홀로테이프 슈퍼 도리아님 팬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리, 마리였죠? 마리? 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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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티의 홀로테이프 앗 포기 포기 레벨 모잠치 요소를 이어가 샘 샘 샘 샘 샘 샘 샘 드라운 이 새끼 마티라는 놈이 어떤 늙은 사람의 그 금고 같은 게 있는 쪽지 같은 걸 주웠구만 위치가 있는 거를 해가지고 딴 놈한테 같이 일하자고 할래 말래? 그러고 있네 메세지에 퀘스트가 생겼나? 파인드 길디에이드 그레스하퍼 이거군요 닉스의 포모 파트너 마티의 불핀 마티 불핀 밀리브 데어 트레저 맵 히든 인 길디드 그레스하퍼 그레스하퍼 탑 거기에 히든 트레저 맵이죠 보물지도 숨겨져 있대 어 페닐 홀에 아이쉬드 페이어 홀 어비지트 그 홀을 방문해 봐야겠다 그걸 찾으러 가야겠는데 어차피 얘는 따라올거고 길 막아지 마세요 저기요 히니야 나 고맙다 근데 가깝네요 여기 가까워 20 29 28 27 26 25 24 23 22 21 설마 2집? 저집 같은데 아니야 류야님도 펭가입고맞습니다. 이거 어디쯤이지? 아, 나가란 얘기구나? 아이씨 제가 허쯔거리 했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여긴데 굿네이버에서부터 가야되네 꼭 주워야되는 아이템이요? 다 주우세요. 처음엔 나중에 부족해서 더 뭐 찾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가장 많이 필요한게 스크류나 뭐 이제 접착제 같은게 두개가 제일 많이 필요한데 알루미늄 세가지 고티어로 갈수록 복잡한 재료들이 필요해가지고 그냥 다 주워서 창고에 다 갖다 넣어놔 그럼 모질라진 않을거야 어차피 재료들은 무게가 1 이상 웬만하면 안나가서 컨벤.. 무슨 컨벤 라이플이요? 어떤 어떤걸 말씀하시는거지? 어떤걸 말씀하시는거지? 제가 주수라고 한 테디베어는 줍지마 저걸 안주수도돼 아 그거 별로 안좋아요 컨벤 라이플 알파? 어 안죽는다 다른 총을 써야됩니다 성능이 더 좋은 총을 써야돼요 안죽어 간만에 샷건? 간만에 샷건? 아 없잖아 아 아 뭐 가는데마다 아주 그냥 간만에 샷건 안맞나? 아 움직이지마라 아이 자식 거기서 쏴봐야 안맞는다 인마 어 얻어? 못올라올걸? 어떻게 올라갈건데 아 까박쳐가지고 어떻게 올라갈라고? 어? 방심했다아 이런책 서바이벌이었다 맞아 아 이제 게임이 너무 편해졌다고 방심하고 있었어 무조건 한방이라는걸 잊고 있었어 음 제가 잊고 있었어요 아 괜히 어그로 끌었네 아 여긴 서바이벌란이 놓여졌어요 좋아 어 어? 안죽었네? 절장 내가 오늘 오랜만에 죽은거 같애 오 어 구우라고 난리났네 쌈구경 제일 재밌어요 오이씨 계속 던져서 308탄이다 이 자식아 아 저 틈에 안 보이네 아 미안 얘는 왜 죽었지? 지나가다가 빈총에 맞아 죽고 어 나 그냥 쐈는데 죽었어 얘도 적이었는지 몰랐지 어 너도 저거 아니구나 왜 아직도 던져 왜 아직도 단거 왜 아직도 된거 단거 왜 아직도 왜 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 지금 엄청난걸 죽고야 마라스 어마어마한걸 죽고야 마라스 기본 데미지가 개조도 안했는데 128이야 리전달이었구나 얘가 아이씨 야 지금 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빨리 가서 저거 저거 해야 돼요 이거 빨리 풀업 시켜야 돼 아 일단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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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된 거라고? 크흠 한번 봐볼까? 얼마나 얼만큼이나 개조된거지? 파워풀은 아닌거 같은데 파워풀은 아닌거 같은데 아아 오공탄으로 개조되어 있는거구나 근데 여기에 25% 추가 데미지니까 오공탄 쓰는거네 내가 오공탄 쓰는 총이 뭐 있었지? 오 오공탄 쓰는 총이 리볼버 중에 없네 오공탄 쓰는 총이 그럼 이것도 들고 다녀야 된단 얘기 아니야 아이씨 그냥 한번 가봐야 알아 어디에 뭐뭐 되는지 일단 가봐야죠 이것이 스닉의 위력이지 이것이 스닉의 위력이지 이네들 뭐 보관한거 있을까? 308탄이라니? 레이저 그레이니 뭐야 보통 308탄이라니 스나이 많이 쓰고 어 여기다가는 이 헌팅 라이플에는 스읍 저걸 달아야겠다 그거 스코프를 달아야겠어요 데미지가 너무 쎄서 장거리용으로 써야겠어 다른거는 그냥 중거리용으로 쓰고 여기 같은데 이거 플레임이 막 떨어져 있고 막 그러네 여기 아닌가요? 뭐지? 뭐지? 진짜 안나와 아아 진짜 안나와 안나와 하아 내가 왜 그 두개면 말이죠 스탯을 두개로 올릴 수 있는건데 왜 여러분들을 평생 원망할겁니다 여러분들을 평생 원망할겁니다 그놈의 음운영 한번 찍었다가 지금까지 한 3번 봤나? 9시간 동안 3시간에 한 번씩 출동하시는 분이예요 3시간에 한 번 정도 3시간에 한 번 정도 5시간 밤밖에 안다네 5시간 3시간 수 아, 여기구나 아, 역시 안 맞지 어, 잠깐만 긴장하면 안돼 자폭병이야 자폭병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온다아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졸라 무섭다 아, 레이드 아저씨들 도와줘요 아, 거너, 거너는 누구지? 아, 여긴 어디지? 아, 여긴 어디지? 아, 저기 없어 아, 저 새끼 철라무스러워 진짜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여기가 넌 널 만나 나라 어머 난 난리가 나네, 난리가 아주 난리가 난리가 났어 아주 아아 저기요 아저씨도 나쁜놈이예요? 세상에 여긴 어디요? 휘저고다닌다 아주 와아 지금 미칠것같애 지금 야 숨어 어? 당신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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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진짜 졸라 무서운 동네다 아아 와아 나 뭘한거야 이어 Matthij 아이어씨 사운드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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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제 없나? 어? 소드, 소, 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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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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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장을 한다 나 지금 온 마을을 다 휘젓고 다닌 것 같아가지고 난작판됐어요 고담십트로보다 더해 여긴 잠깐 들고 아, 깜짝이야 잡았다, 저 자식 너는 뭐하고 있었어, 임마? 형 이렇게 아, 형이 아니고 아가씨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 무거운가 본데? 무거운 것 같아요? 어, 무겁네 이리 가봐 어, 미니루크 하나 땜에 진짜 개 개 생쇼를 하면서 들어다녔네 아, 씨 까, 까, 까 아까 뭐 거노, 거노 애들이 나오던데 걔네들은 새로운 팩션인가 봐 거노라고 있더라고 한 두럼 정도 잡은 거 같은데 레이더보단 일단 좀 더 쎘어요 레이더 애들보다 뭐야 이거 아잇 방사능 대박 여기 에잇 달려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여긴 줄 알고 왔는데 야 간만에 어 한 이틀만은 느껴보는 긴장감이야 네이더 포퓸 그 시빌리세이션이 괜찮은 그리고 범부트리 그 시빌리세이션이 그 시빌리세이션이 그 시빌리세이션이 그 시빌리세이션이 그 시빌리세이션이 그 시빌리세이션이